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봄밤에서 도서관 사서 이정인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. 먼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맡은 이정인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솔직하고 진취적인 그런 인물이에요.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캐릭터이고요. 오래된 연인과의 관계에서 과연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사랑인지 그리고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와중에 뮤지얼한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고자 고민하고 발등하고 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